지난 6.13 지방선거 현수막이 장바구니 20만 개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노원구, 금천구와 함께 올해 안에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20만 개를 만들어서 슈퍼마켓 40곳과 제레이스장 2곳에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13만 개로 전부 태울 경우 4천만 원이 들고 대기오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이 장바구니를 시범 제작해서 재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